안무가 시상 안무가 시상은 작년 수상자인 정도용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도용 선생님께서 이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무가 상입니다 수상자는 강윤선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무가 상을 수상한 강윤선씨는요 2017 제26회 전국무용지에서 금상을 2013 제25회 경기예술대상 무용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2010 올해의 예술가상도 함께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윤선씨 잘해주시고요 역시 안무가 무용인답게 수상하시는 자태도 다르시군요 벌써 무용인들은 서있는 자태도 다릅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무용가 강윤선입니다 너무 좋은 상을 주셨네요 제가 여태껏 살면서 많은 무용작품을 안무를 하고 제자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안마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뜻있고 고맙고 아름다운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활동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무가상을 수상한 강윤선씨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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